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크레딧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신용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하반기 전망의 제목을 좀 이렇게 유람선 수영장에서 헤엄치기로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워낙 이 상황이 이제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모든 정부들이 유동성 지원이라는 아주 큰 배를 뛰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으로는 사실은 뭔가 불안감과 찝찝함과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그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큰 풍랑이라든가 태풍에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큰 배에 같이 몸을 실은 이상 개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어떻든 자율에 의한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한 뭐 그 다음에 차별화에 의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모두 그냥 큰 배에 그냥 실어서 피난 가야 하는 거의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유동성 지원이 이렇게 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냐 신용 측면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위험은 피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상황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의와 같은 우호적인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중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유동성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동시에 넘치는 이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중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든가 또 자금들이 워낙 단기적으로 수익이 이제 나는 곳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쏠렸다가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가격의 변동폭을 키우는 그런 변동성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매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에 글로벌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경험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기업들 부도 위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신용 스프레드가 끌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용 위험 자체가 시장 위험으로 저희가 변모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올 하반기에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신용 스프레드는 위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신용 위험의 성격이 시장 위험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 자체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유사한 크기의 신용 스프레드에서 코로나 이전에 어쨌든 그 신용 스프레드의 구성 요소하고 지금의 구성 요소가 저는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 신용 스프레드에서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고 치면 지금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이 매우 적어진 반면에 어떤 유동성 프리미엄이 훨씬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많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국면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축소되지 않으면 신용 스프레드가 더욱 축소되기 어려운데 이 유동성 프리미엄은 하반기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축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적인 그런 유동성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큰 배에 타고 있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의 안전함은 유효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국 정부나 그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에 대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코로나로 인한 그런 걱정들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면 이 부분들은 지원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사실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X축은 위험이고 Y축은 어쨌든 보상, 신용 스프레드로 나타나는 보상인데요 이제 정책 지원으로 인해 가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위험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우량회사와 비우량회사 간의 신용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그와 동시에 그거에 대한 보상인 신용 스프레드의 갭 또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상하위 등급 간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최근에 하위 등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 매력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위 등급으로 가는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것들이 채권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거의 이제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이제 이미 포착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 위주로 시장 금리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부담 위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딱 온다라고 또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임금이라든가 핵심 근원 물가에 대한 지표 자체가 정말 이게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지금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딱 단정하기보다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염두에 두 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노이즈나 헤드라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상수로 깔고 가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투자 전략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점에서는 특히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좀 장기 채권은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투자의 시계 자체도 특정 섹터의 뭐 바이앤 홀드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는 짧게 짧게 이렇게 대응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시장 금리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특히 이쪽 이 페이지 왼쪽을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어쩔 수 없이 요향을 받으니까 시장 금리에 대해서도 저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시중에 이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보십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꾸준하게 등락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가격을 교란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그러면 어느 영역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상대적인 투자 성과를 볼 것인가 저는 아무래도 이 신용 스프레드가 신용 채권 시장이 약세 보이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상위 등급, 우량 채권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어쨌든 하위 등급이 그래도 신용 스프레드가 좀 더 높아서 캐리의 매력도를 가지고서는 좀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원 손실이 나는 부분을 이 캐리가 추가적인 신용 스프레드가 그걸 보충하기에는 난반치 않은 시장이 될 걸로 저는 하반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AA급 회사체나 여신 금융채 위주 전통적인 코어 영역인 고정 요령에 좀 집중하시면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크레딧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